매년 3월 14일은 수학과 파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축제의 날입니다. 끝없이 계속되는 원주율 근사값 3.14에 착안해 3월 14일을 파이데이라고 기념하는 건데요.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달콤한 파이를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며 원주율을 외우거나 수학 이야기를 한답니다. 제과점에선 수백 개 파이가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분주한 날이라네요. 제과점에선 수백 개 파이데이터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습니다.